1.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 개...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에 상응하여 불매운동과 WTO 제소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래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둘 다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8일에 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베가 한일 정상회담을 결렬시켰죠. 악수도 8채밖에 안했고요. 이때부터 온전시 채소에 됐는데... 그러던 중 2019년 7월 1일에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상품들을... 아... 안다는데... 일본이...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필...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상품들을 수출 제한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화들짝 놀랐죠. 그리고 일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 왜 당제징용대 배상평균을 내려? 이미 1965년 다 부산했잖아, 시... 어? 너희들이랑 무효 안해. 아... 이거 진짜 잘 거야, 어? 우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2018년 한국대법원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불법 식민지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 후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준비하는데요. 우선 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본은 흔쾌히 수락했죠. 물론 여기서 미국이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일본에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한국에게 배상하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한국에게 8억 달러를 주는데요. 당시 한국에 2년치 국가예산을 준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열렸습니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죠. 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1925년 때 배상하라고 해서 다 배상했었잖아. 근데 왜 또 배상을 한 거야? 라는 입장이고요. 한국 입장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정부한테 달라고 했어? 기업이 개인한테 배상하는 거잖아. 국가다 국가가 아니고 입니다. 결국 2018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이 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주장은 1965년에 이미 배상을 했는데도 한국이 다시 배상 판결을 내렸고 한일 기본 조약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하겠다 이고요. 한국의 주장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이 아닌 기업 대 개인의 배상이므로 한일 기본 조약과는 상관없다 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일 양국 둘 다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6개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디스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 피해를 입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삼성이나 SK의 일본 수출이 막히면서 일본 중소기업들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셧다운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IT나 전자기업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일본 언론의 고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 뭐 잘 되겠죠? 네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염! 상식이 백오름달 센서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